아휴 아니 힐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 내가 올해 주식을 처음 시작했잖아 근데 올해 수익을 합산해보면 완전 손해거든? 근데 오히려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대 아 그럴 수도 있어 너 그거 몰랐구나 하 주식 세금 진짜 답답해 너무 궁금해 어 그러면은 내가 잘 아는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서 세금을 총 정리해서 올린 영상이 있거든 한번 같이 볼래? 그래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스의 끼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안타까운 사연을 한번 봤습니다 왜 힐은 올해 주식 투자에서 손해를 봤는데 도대체 왜 세금을 내야 될까요? 아마도 많은 길분들이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모르면 무조건 손해보는 주식 투자에 딸려오는 세금 여기에 대해서 진짜 쉽게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오늘 또 정말 쉽고 재밌고 빠르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라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릿이 좋아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세금이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이게 이거밖에 안되네요 금방 공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증권거래세를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권거래세란 말 그대로 증권 즉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인데요 매수할 때는 부과하지 않고 매도할 때 매도금액의 0.23%만큼 내는 세금입니다 하니기리 그러면 이거 손실일 때도 내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매매 차익이나 손실일 상관없이 주식을 거래하면 무조건 내야 되는 게 바로 증권거래세입니다 아마도 주식을 거래 보신 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증권거래세는 2023년에는 0.15%까지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을 좋아한다면 더 호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도 혹시나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릿이 누구나 하는 그 기업이겠죠 S전자 주식을 7만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올 거라고 생각되는 10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제 계좌에는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3만원이 플러스된 10만원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부품 마음을 가지고 계좌를 확인해봤는데 제 계좌에는 99,700원밖에 없었습니다 하니기리 내 300원 어디 갔어? 그게 바로 증권사에서 수수료 그리고 증권거래세를 제외한 돈을 입금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원천징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금을 원천징수에서 가져가고 그리고 굳이 여기서 장점을 찾아보자면 우리가 직접 세금 신고하는 번거로움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분들이 이렇게 어플을 키신 다음에 매매 내역을 보시면 얼마의 거래세를 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국 주식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 주식 투자도 시작하시고 그리고 혹은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얘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딸려오는 세금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절세 방법은 뭔지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워서 그런지 많이들 등한시합니다 그래서 바로 방금 전에는 국내를 봤으니까 이번에는 해외 주식 세금에 대한 궁금증도 바로 해결해보도록 할게요 자 해외에서도 증권거래세가 있는 국가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마다 세율도 다르고 매수 시에도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처럼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납부해야 될지 그러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 알아서 떼간다는 거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바로 이거겠죠 가장 대표적인 미국은 0.00051%를 떼갑니다 뭐 뭐야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교해서 이 정도면 거의 사실상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미국 증시 미국 증시하는 걸까요? 그러나 참고로 이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증권거래세는 이렇게 저렴하지만 해외에서 거래를 하는 거다 보니 증권사 수수료가 비싸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트레이딩 하신다면 수수료 이벤트 이런 것들을 잘 챙기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그리고 해외의 증권거래세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참 쉽죠? 자 다음은 진짜 중요하고 다들 헷갈려시는 배당소득세입니다 그나저나 벌써 중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는 빠르게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는 아마도 크리스마스가 지난 다음일 것 같은데요 다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1년도 올해 기준으로 28일까지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올해 들어오신 기리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설렘설렘 야 이거 배당 언제 들어오나 그 돈 들어오면은 야 이거 물린 거 물태워야겠다 이러한 행복한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정말 아쉽게도 배당금은 생각보다 늦게 들어옵니다 보통은 4월쯤에 입금이 된다는 거 그래서 아마도 올해 시작한 주리분들은 여기서 충격을 조금 받지 않았을까 생각보다 많이 남았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늦게 받아서 좋은 점이 굳이 찾자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로 배당 받았다는 걸 딱 까먹을 때쯤 그때 배당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배당이 딱 들어올 때 느끼는 감정은 바로 이겁니다 마치 작년에 장롱에 넣어놓은 롱패딩에서 만 원짜리 하나를 찾은 느낌 아마도 기리분들은 곧 3개월 뒤겠네요 그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기분은 받아본 사람만 알겠죠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세금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 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소중한 배당 그 배당도 막상 받아보면은 생각했던 금액과 다릅니다 자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하니길이 주당 500원을 준다고 했는데 들어온 돈은 더 적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한 주당 배당금은 500억이고 그 다음에 100주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5만 원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42,300원만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수익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오겠죠 바로 15.4%를 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15.4%는 소득세 14%와 그리고 소득세의 10%인 주민세 1.4%를 이 두 개를 합쳐서 15.4%가 나오는데요 굳이 우리가 계산식을 알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15.4%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배당소득세도 증권거래세처럼 배당을 지급할 때 증권세에서 미리 세금을 제외하고 보냅니다 그 말은 굳이 우리가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소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주식 배당이 돼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현금 배당은 현금으로 주니까 거기서 15.4%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주식 배당은 어떻게 돼갈까요? 야 주식을 가져가나? 그리고 그 정답은 당연히 주식 배당에도 세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주식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15.4%를 원천징수한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액면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금 배당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이겠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국 주식의 배당소득세를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해외 주식의 배당소득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투자는 어떨까요? 항상 우리가 미국 주식을 좋아하는 이유는 배당을 많이 준다 월배당이 많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증권 거래세가 미국이 엄청 쌌죠 야 이거 혹시 배당소득세도 싼 거 아니야? 네 정말 아쉽지만 모두의 기대를 쳐버리고 안타깝게도 해외 주식도 배당소득세가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이거는 조금 아쉽네요 자 그리고 참고로 배당소득세도 국가마다 당연히 다른데요 이렇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20%가 넘는 그러한 세율을 가져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 두 나라겠죠 여기서 우리가 자주 투자는 미국 같은 경우는 15% 중국 같은 경우는 10%의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아까 우리나라는 15.4%인데 우리나라보다는 이 두 나라가 조금 더 적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점을 말씀드릴게요 그냥 미국은 15%대가인데 이렇게 외우셔도 되지만 그냥 TMI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세금 15.4% 이 안에는 어떤 게 있었죠? 맞습니다 소득세 14% 그리고 주민세 1.4% 이 두 개를 더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15%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소득세만 보자면 1%가 비싼 겁니다 그래서 따로 주민세를 징수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결국은 미국에서 받은 배당은 15%의 세금만 원천징수된다 우리나라보다 0.4% 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보자면 확실히 미국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구나 이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 투자하신 기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10%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국내보다 무려 4%가 낮습니다 대박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분 좋게 중국에서 배당을 받아서 10% 세금을 내면 끝나는가 싶더니 하지만 한국에서 그걸 냅두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어 잠깐만 우리는 소득세 14%인데 중국에서 10%밖에 안 내셨네요 그러니까 4% 더 내세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4%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다가 말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우리나라 소득세는 주민세 10%가 따라 붙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까 배당소득세가 14% 더하기 1.4%였던 것처럼 중국도 4%의 배당소득세가 추가되었으니 0.4%가 플러스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중국에서 10% 그리고 한국에서 4% 그리고 주민세 0.4% 이 세 가지를 더한 14.4%의 세금을 낸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물론 이것도 원천징수니까 세금 계산은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저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감안해도 한국보다는 조금은 더 쌉니다 자 벌써 2개가 끝났습니다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진짜 별거 아니죠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야 이거 진짜 별거 아니네 이때까지 몰랐던 게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분들은 다른 직장 동료나 아니면 가족 친구들한테 주식에 관련된 세금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기분들이 그러한 설명을 하면 그때부터 친구들한테 문자가 와서 야 혹시 뭐 샀냐 뭐 샀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자가 많아질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제 남은 거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이 친구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지만 진짜 쉬워요 빠르게 보고 이제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낸다는 소리입니다 네 여러분의 집중력을 위해서 살짝 농담을 해봤습니다 여러와 같은 성원 감사합니다 자 양도소득세는 이제 진지하게 보도록 할게요 양이 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양도소득 즉 누군가에게 어떤 물건을 팔면서 차익을 남기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주식 안에서 소액주주들에게 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진 않는데요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같은 소액주주한테도 이 양도소득세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아직까지는 국내 주식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거는 지분을 정말 많이 보유한 대주주 그리고 혹은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장된 주식을 장위에서 거래하는 경우 이럴 때 양도소득세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일단 지금까지는 저를 비롯한 많은 기문들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진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주주에 해당 사람은 최대 33%까지 세율이 부과되는데요 그래서 연말에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대주주 회피 어쩌고 양도 어쩌고 소도 어쩌고 말도 어쩌고 그래서 주식을 매도하기 때문에 증시가 별로다 아마도 10번은 넘게 최근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많은 기문들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말에 주주 명부가 확정될 때 대주주 여건에 해당된다면 내년에 주식을 팔 때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아까 봤다시피 최대 33% 낼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 연말만 되면 이 대주주 회피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봤다시피 보통 대주주 회피란 최소 몇억 단위로 움직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이 충분히 약세로 돌아설 핑계가 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나저나 이 부분은 조금 웃깁니다 365일 중에 364일을 보유하고 올해를 기준으로 명부 마지막인 28일만 매도하면 대주주가 아니라는 점 좀 이상하죠?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연말에 특히 코스닥이 약한 흐름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지금 현재 무릎을 탁 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데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는 길이 좀 재밌긴 한데 그런데 난 소액 투자자라서 야 이거 내가 할 필요가 없는 정보 아니야? 그런데 기분들 아주 매우 틀린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왜 하고 있죠? 맞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금을 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몇 년 뒤에는 대주주 회피 매도를 해야 된다는 그 꿈으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 정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야 나는 한 2년 뒤쯤에 이 정보를 써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주주의 기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올해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은 10억입니다 일전에 3억으로 낮춘다고 해서 엄청나게 말이 많았죠 그리고 만약에 3억으로 대주주 요건이 낮춰졌다면 지금 삼성전자 지분율 0.0000007 이 정도만 들고도 삼성전자 대주주가 될 뻔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10억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총 기준도 있는데 지분율 기준도 있다는 거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만족하면 대주주 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기준은 언제 적용이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총 기준으로 보자면 사업 연도 종료일 하루만 봅니다 그러나 그 반면 지분율 기준은 사업 연도 중 내내 본다는 거 이 부분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나저나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기분들은 시가총액이 낮은 코스닥 기업을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만약 시총이 너무 낮은 100억짜리 회사가 있다면 기분들이 딱 2억만 투자해도 대주주가 됩니다 이런 것들도 신경은 조금은 써야겠네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진짜 재밌고 우리가 꼭 알아들고 모르면 진짜 피보는 그러한 정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대주주 기준에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특수 관계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작년에는 소액 주주였던 내가 나도 모르게 올해는 대주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나를 기준으로 배우자 직계 존속이나 비속인 주주 이 모든 거를 전부 다 합쳐서 대주주 요건이 넘으면 전부 다 대주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기준들이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릿이 작년에 5만원 정도에서 삼성전자를 2억원치 샀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만 해도 행복하네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 60%가 올라서 3억이 넘었겠죠 3억 2천 평가액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 아버지께서 아무도 모르게 로또에 당첨되셔서 그 돈으로 몰래몰래 삼성전자 5억 우선주 2억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두둥 자 그렇다면 저와 아빠는 대주주일까요 아닐까요 일단 우리 아버지가 삼성전자만 7억을 들고 있었다면 3.2억 더하기 7억 그러니까 10.2억이 되죠 네 대주주 요건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시는 조금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전부 다 8억이고 그리고 우선주가 2억이니까 야 이건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세금 체계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겠죠 대주주 요건에는 우선주나 신주 인수권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아버지는 삼성전자 대주주 요건에 해당이 된다는 거 망했네요 결국은 아빠와 저는 둘 다 내년에 삼성전자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도소득세 내도 좋으니까 아버지가 로또에 당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제 며느리 사위는 특수 관계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래요 자 방금 봤던 예시는 아마도 기분들이 흥미있게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끔찍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러스 이러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한 9.5억을 들고 있었는데 그냥 뭐 이 정도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어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0일 날 갑자기 중국이랑 미국이 화해를 한다고 하면서 그 주식이 쭉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이 평가액이 10억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28일은 9.6억인데 30일은 10억이니까 이건 대주주일까요 아닐까요 갑분 대주주가 되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것 같아요 하니길이 그러면 이거 30일 날 몇 개 더 팔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일 날 매도에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28일까지 매도를 해야 결제가 이틀 뒤인 30일 날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도 빼박 대주주가 된다는 거 그러니 혹시나 이러한 큰 금액을 굴린다면 주가 변동도 감안해서 미리 매도를 조금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은 꼭꼭꼭 알고 계셔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대주주 요건 진짜 쉽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기분들이 전부 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아마도 정말 많은 질문이 닿을 것 같은데 혹시나 기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야 이건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런 것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 기릿이 하나하나 다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라고 저 기릿이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지금 딱 봤을 때는 저를 비롯한 많은 기분들이 야 이거 좀 쓸모없는 정보 같은데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앞으로 기분들 저 장담하도록 할게요 3년 안에는 이 정보를 사용할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 기분들 그때까지 항상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저 기릿의 주식 노트 항상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돈이 너무 많아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상황에 처해졌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내야 될지 진짜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계산 방법은 항상 머리 아프지만 그냥 쓱 보시면 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 경비를 뺍니다 그러면 그거를 양도차익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250만원 기본공제를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내야 되는 세율을 곱하면 그게 바로 양도세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조금 어지럽죠 그런데 정말 간단하게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전을 6억치 샀습니다 그러니까 취득가액이 6억이란 소리겠죠 그런데 어느덧 삼성전자가 10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양도가액은 10억이고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6억이고 그리고 플러스 필요 경비 500만원을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빼고 나면 양도차익이 나오는데 3억 9천 5백만원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를 합니다 연간 250이에요 그러면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3억 9천 250만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율을 곱하면 되는데 야 세율이 진짜 미쳤습니다 27.5% 정말 무서운 세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계산을 하자면은 아마도 여러분들 진짜 깜짝 놀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냥 우리가 대주주가 양도소득세 이걸 내면은 뭐 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겼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직접 금액을 보니까 연말에 대주주 회피 물량이 나오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얼마나 내야 되는가 그걸 봤더니 무려 1억 8백만원이나 내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6억을 투자해서 10억이 되었으니까 4억 원 벌었는데 그중에 25%인 무려 1억이 넘는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많은 개분들이 대주주 여건 무시하면은 피 본다는 거 이제 확실히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나라 양도소득세를 한번 봤고요 이제는 해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외 주식은 대주주 여부랑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가 번 돈의 22%가 과세가 됩니다 어 뭐야 한국보다 조금 과한 느낌이 듭니다 무조건 차익의 22% 크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이걸 보고 해외 주식 투자 꼭 해야 돼야 세금도 많던데 이렇게 해외 주식 투자를 꺼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소액 투자자 분들을 위해서 기본 공제금 250만원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1년간 250까지는 벌어도 봐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 기릿이 테슬라를 딱 사서 수익을 300만원 거뒀으면은 이 300만원에서 22%를 내는 게 아니라 기본 공제 250을 딱 날리고 남은 50만원에 22%를 내면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 차익이 250이 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당연히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이겠죠 그게 바로 뭔가 1년 동안 발생한 금액은 서로 3개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만약 해외 주식 A에서 저 기릿은 300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투자한 B를 딱 봤더니 마이너스 100만원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전부 다 매도를 했으면은 저 기릿은 300만원을 벌었으니까 거기서 250을 제외하고 남은 50에서 22%를 내야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거를 그냥 한 주식을 산 것처럼 그냥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기릿은 미국 주식 하나하나가 아니라 1개에서 300만원 플러스 그리고 1개에서 마이너스 100만원니까 총 200만원을 번거기 때문에 이 금액은 공제금액 250을 넘지 않기 때문에 납부색이 없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만약에 저 기릿이 A라는 주식에 투자해서 500만원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매도하면은 250만원에 22%를 내야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손실부는 그러한 종목들이 있다면은 그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일단 그거를 팔아서 공제금액인 250까지 맞춘 다음에 다시 사는 방법 이런 방법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의미 있는 절세가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한번 기분들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릿 분들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기억나시나요? 히릿이 분명 손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히릿이 진짜로 손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히릿은 이렇게 세 가지의 거래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한국에서 장의 거래로 마이너스 200만원의 손해를 받고요 그리고 두 번째 미국에서 주식 차익으로 600만원의 이익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장 내 거래로 마이너스 500만원의 손실을 받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모든 걸 더하면은 마이너스 100만원 100만원 손해입니다 자 기릿 분들 이 상황에서 히릿은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네 정답은 내야 됩니다 한국 장 내 거래는 우리가 공부하다시피 양도소득세랑 상관이 없죠 그래서 한국 장의 거래 그리고 미국 주식 차익 이 두 가지만 보면 되는데 그 결과 총 400만원 플러스 1익이니까 거기서 250만원 공제한 150만원에서 22%의 세금을 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릿 분들이 지금 딱 봤다시피 주식 투자에서 손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딱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은 절세의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러한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한 가지 방법은 생각을 해봤었죠 그런데 그런 방법 말고도 진짜 기상천외한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만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마도 기릿 분들이 이거를 끝까지 들으시면은 또 한 번 더 무릎을 탁 치실 것 같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저 기릿이 테슬라를 4억에 사서 장기 투자를 했더니 주가가 쭉쭉 올라 6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다시피 얼마를 내야 되죠? 맞습니다 양도차익이 2억이기 때문에 이 2억에 22%를 내야겠죠 그 금액이 무려 4,345만원인데 하지만 저 기릿이 만약에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었다면은 방금 전에 봤던 세금 4,345만원 이거를 전혀 내지 않고 단 0원으로 끝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이런 방법이 가능한지 한 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국내법상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기릿이 이 테슬라를 바로 매도하지 말고 그대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 다음에 배우자가 그걸 팔았다면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저에게 6억원으로 받았기 때문에 6억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바로 매도를 한다면은 똑같이 6억원이니까 양도차익이 0원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양도차익이 0원이니까 당연히 세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진짜 미라클입니다 자 기분들 아마도 깜짝 놀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다면은 그냥 가만히 세금 4,300만원을 냈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면은 이 정도면은 진짜 좋은 승용차 한 대 값이 그냥 절약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분들 이러한 기상천외한 방법도 정말 많기 때문에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여기에 관심 있으시다면은 조금 더 관련 내용을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3가지 세금에 대해서 한 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궁금증이 남아있는 기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늘길이 나 진짜 딱 한 가지만 물을게 주식은 알겠어 그런데 ETF는 어떻게 돼? 자 올해 들어서 ETF에 투자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잘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우리가 ETF에 투자할 때 내야 되는 세금 여기에 대해서 깔끔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쉬우니까 금방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거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ETF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국내 주식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타형이 있는데 국내 주식형은 말 그대로 국내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주식형 ETF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코덱스 200, 타이거 코스닥 150, 타이거 메타버스 이러한 ETF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렇다면은 기타는 뭘까요? 이거 말고 나머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채권이나 해외지수, 파생형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참고로 레버리지, 인버스, 타이거 차이나정기차 ETF 그리고 타이거 글로벌 메타버스 ETF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타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세금 때문인데요 자 이 중에서 국내 주식형 아까 봤던 코스피 200, 그 다음에 코스닥 150 이런 것들은 별도의 매매 차이게 돼서 세금이 전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참고로 ETF는 증권 거래소도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ETF로만 단타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대신에 증권사에 운용수수료가 있다는 거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ETF는 증권 거래세도 없고 그리고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내 주식과 달리 기타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타 ETF의 이익은 배당으로 간주한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기리분들이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헷갈리지 마시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국내 주식형 ETF는 세금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플러스 기타 ETF는 배당처럼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 해간다 그런데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지금 다 이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하니키리 내가 투자하는 ETF 이게 근데 국내 주식형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걸 어떻게 확인해 자 그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그냥 네이버에서 우리가 원하는 ETF를 친다면은 바로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체크한 거 있죠 여기 보시면은 국내 주식형이라고 적혀 있죠 이거는 전부 다 국내 주식형 ETF 만약에 이 글자가 안 적혀 있다면은 전부 다 기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아주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꿀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방금 전에 봤던 그 내용에서 한 가지 살을 덧붙일 게 있는데요 국내 주식형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이 없는 거 맞아요 그런데 기타 같은 경우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나온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거래하다 보면은 야 이거 15.4% 맞아 그것보다 좀 덜 빠지는 것 같은데 이러한 생각을 하신 기리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기릿은 처음에 그냥 15.4% 이만큼 떼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세금을 생각보다 진짜 적게 떼가길래 야 이거 나라에서 일 안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이거 대박이다 멍꿀이네 멍꿀 이러한 생각도 실제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당연히 나라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기타 ETF 같은 경우는 과세표준 매매차익과 그리고 매매차익 중 더 적은 금액으로 기준을 한다고 이렇게 적혀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참고로 보통은 매매차익보다는 과표 차익이 조금 더 적기 때문에 생각보다 세금이 조금 적게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기분들이 과표 기준이 궁금하시다면은 이렇게 운용사에서 매일매일 고시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ETF의 세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그런데 한 가지가 남았죠 분배금 자 참고로 분배금이 무엇인가 ETF의 배당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세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15.4% 똑같이 떼간다는 거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표 기준과 그 다음에 분배금 이 둘 중에 작은 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냥 기분들이 15.4% 이거보다 적게 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당연히 배당 소속세는 원천징수가 당연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당연히 없겠죠 자 여기까지 한국 ETF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너무 쉬웠어요 그냥 국내 주식형은 비과세 그리고 기타는 차익의 15.4% 미만을 세금 낸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했던 글로벌 메타버스 있죠 거기에 투자해서 차익이 나온다면 그 차익에서 15.4% 미만의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당연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이길이 그러면은 해외 ETF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이거는 너무 쉽습니다 저 기릿이 조금 뒤에 조카를 만나러 가는데 그 조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제 조카는 현재 3살이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ETF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해외 주식이랑 완벽하게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차익의 22%는 양도소득세 그리고 분배금의 15.4%는 배당소득세 그러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냥 해외는 주식이고 ETF고 전혀 다른 게 없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많은 분들이 이걸 헷갈리시는데요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가 있고 얼마 전에 상장된 글로벌 메타버스 ETF 그런 게 바로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해외에 상장된 해외 ETF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내 상장된 해외 ETF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 ETF로 보아서 15.4%의 세금을 낸다는 거 그리고 해외 상장된 해외 ETF는 방금 전에 봤다시피 해외 주식이랑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진짜 머리 아픈 내용 잘 따라오시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야 될 거 한 가지만 보고 진짜로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그게 무엇인가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인데요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소득, 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라면은 그 초과분에 한해서 종합소득세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딱 생각해봐도 일단 이자랑 배당소득세가 2천만 원이 넘으려면은 엄청나게 큰 자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달나라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아까 다짐했었습니다 곧 우리도 이러한 경우가 올 거니까 그냥 깔끔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자소득이랑 배당소득은 아래에 속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라는 거 이거는 기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누진세율을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소득세를 내다보면은 만약에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높을 경우에는 최대 49%까지 종합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은 진짜 끔찍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진짜 마지막으로 예시이자 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끝나기까지 딱 1분 남았네요 한번 기분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저 기릿이 올해 예금 이자로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타차전 ETF에 투자해서 매매 차익으로 1500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인버스로 또 500을 벌었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특별 배당금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 기릿은 이자 배당을 합쳐서 2600을 받았는데요 이 중에서 저 기릿은 종합소득세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일까요? 맞습니다 딱 여기서 2천만 원을 날려버린 600만 원이 종합소득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 기분들 여기까지 보시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기분들은 주식세금에 관련된 거는 전부 다 마스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표를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분들 이거는 스크린샷 찍은 다음에 항상 기분들이 헷갈릴 때마다 그냥 보시면은 바로바로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어떠한 세금이 있었죠? 맞습니다 증권거래세 국내 주식은 매도시 증권거래세가 0.23% 원천징수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미국은 증권거래세가 매우 낮았다는 거 그리고 다음은 배당소득세인데요 국내 주식에서 배당받은 거는 전부 다 15.4% 원천징수죠 그리고 플러스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15.4%보다는 조금 낮았습니다 미국은 15% 그리고 중국은 14.4%였죠 이 금액이 원천징수된다는 거 기리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매매 차이기에 과세라는 양도소득세 자 이 양도소득세는 일단 우리나라는 대주주 그리고 장외거래만 해당이 된다는 거 소액주주에게는 해당이 없었었죠 그러나 그 반면 해외 주식에는 양도소득세 무조건 22%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투자했고 얼마를 벌었던 22%를 무조건 떼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우리한테 유리한 거는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본공제 250 있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손익통산이 된다는 거 이걸 통해서 절세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ETF를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일단 국내 주식형은 비과세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기타 ETF는 배당소득으로 간주해서 15.4%를 원천징수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상장된 ETF는 해외 주식이랑 완벽하게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분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의 30분 가까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공부한 게 딱 이 표 한 개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기분들 아마도 아마도 지금부터 절대 다시는 주식에 관련된 세금은 이제 기분들이 마스터라서 헷갈리지 않을 거라는 거 저 기릿은 장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분들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는 조금 길어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따라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기분들 이제 새로운 새해가 밝아오고 있는데 남은 한 해도 그리고 오는 한 해도 기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걸 이루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르셨습니다 빠이요